다음 주에 만나요 김소카펄 너한테 뭐해? 너한테 뭐해? 저요? 나는 준비한게 딱 있지 제가 준비한게 내가 준비한게 예? 내가 내 도비 코스튬을 입을래 한국사람이니까 김정은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정은이라든지 군인으로 해야될까? 잘 모르겠는데 난 비무시되지 안클라이믄 마법사? 넌 핵스? 마녀 당연히 핵스 너도 핵스야 아마도 알렉산드라가 이거 지금 왜 계속 마법사 마법사냐면은 게임을 사가지고 게임을 자다붙습니다 여기가 저거 여기가 저거 저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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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면 여기가 나고 좋다고 와우 나쁘지 않나 아니요 뭐지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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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산데라 샹스 뿌렸다 현대 현대 알렉산데라가 언제 보셔서 냄새가 좋았지 그럴리가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알렉산데라는 냄새가 좋은 사람은 아닌데 야 너 너무 좋아 좋아 이제 지금 알렉산데라랑 나가보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돈 좀 꺼내됩니다 할아버디 배좀 가르겠습니다 내 집이야 그래 아 아렉산데라랑 같이 모았던건데 대부분 제 돈입니다 돈 쓰는거 아니에요 나인 독일은 동전을 많이 쓰는데 이거 하나에 거의 3천원입니다 이거 한 2천원하고 이것도 한 2천원하고 국룰 동전을 많이 쓰는데 도시락 시원하게 도시락 도시락 벌써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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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전에 이상 좀 사러 갑니다 오우 바람 미쳤다 어우 착한 알렉산드라 왔다 150 다진마다 독일 노래 독일 노래? 독일 전통 축제여서 예쁘신데? 나인 좋았을 때 싫어 오우 뭐다다 나한테는 슬라프안수국 나인 빗어 나인 빗어 여기 너가 어린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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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헤맷 나와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오! 이십났어 가니슬레이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배아비스스 다행히 프린트에 나와드세요 괜찮은데? 아버지는 다 같이 넣으면 아니, 나와드세요 나와드세요 가봐요 뭐하는거야? 이거? 이거? 아, 나 딸기? 너는 딸기 프린세프가 좋아해 그럼 제가 한 잔을 구입할 수 있나요? 뭐? 아니? 내가 한 잔을 구입할 수 있나요? 내가 한 잔을 구입할 수 있나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내가 정말 놀라운 것 같아 너무 섹시해 정말 섹시해 정말 섹시해 이거 왜 혼자 못 구입하는 거야? 아니, 내가 한 잔을 구입할 수 있나요? 아, 아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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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어? 가야겠다 일단 제가 먼저 부서지 못한거지 뭐? 아, 왜 이렇게? 네, 봐봐 딸기아줌마 뭐라고 했고? 넌 아줌마 딸기 하지마 다이씨 게니시 두 이씨 게 마인 수 미어 딸기 하지마 한 번만 돌아주세요 한번 돌아주세요 자세한 섹시 딸기 호스튬으로 남자가 살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독일 인터넷에서 산 군복을 입었습니다 지금 가다가 사람들이 되게 펴력이 차려유롭더라고요 광대도 있고 그래서 저는 군복만 이렇게 좀 애매해서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하고 제일 중요한 거 군장 뭐하고 싶어요? 스트라이프? 그릇, 그릇, 그릇 그릇, 그릇 그릇, 그릇 그릇 상호진이 그렇게 말했고 내 피부가 좋아 그래서 그릇 아미 이제 카카오가 되었네요 진짜 섹시해 이거 아닌데? 이상한데? 왓스 왓스 루스 말 말 말해 안 밑에 터뜨로 이건 흡수 망했다 지금 버스를 탔는데 들리시나요? 노래 트는 분 그 길은 기념일이나 이런 곳에 있으면 기차에서도 노래 트위에 울더라고요 많이 다른 점이죠 사람들이 사람들이 문화해가지고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는게 아니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도시에서 이 축제가 열리는 거여가지고 여기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동생과는 80%가 전부 다 코스튬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라프 성색자들이 계시네요 border 경찰이 전부 다행히도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카나와립이 더 많아 옷을 입을 수 있고 축하하고 다행히도 이런 차량들은 이런 차량들은 이런 차량들은 제가 좋아하는 차량들 한번 보자고 근데 제가 생각해보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 사람이예요 진짜 걷나왔다 킨디! 보여줘! 킨디! 킨디 하느라! 네! 화탕! 화탕! 우와아아아악 할아버지 여기가 수많이다 여기가 스팟이야! 여기 아무도 못둬야! 공짜가 좋아하는 거는 독일인 한국인 똑같습니다 제주의 환상 나의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가사와 함께 먹으러 가사와 나는 고기 자세를 먹기 시작하러 왔습니다 나는 고기 자세한게 고기 자세한게 그저 고기는 맛있게 고기 자세한게 소위집 팔아서 소위집 먹어요 소위집 먹어요 소위집 먹으러 왔는데 사은거는 소위집을 마시고 소위집 먹으러 왔는데 소위집이 맛있었어요 소위집을 먹으러 왔어요 아이고 아니요 근데 저도 너무 companhia 여기가? 네 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거 같아요 다른 게 아니죠 우리 그나마 колок neu다 Sick 오에파는 캘쉬라는 맥주인데 직접 생매주거든요 좀 씁니다 많이 한국맥주가 저는 좋습니다 왜냐면은 맹맹해도 쓰지 않는데 독일은 되게 진하고 쓰거든요 맛있긴해요 그래도 overcome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죠? 친구들 한길 흫 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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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길 한길 지你 대단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